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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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틀렸어 내가 뭐했는데 내가 뭐했는데 내가 뭐했냐고 내가 뭐했는데 아아악 아아악 자기가 게임 나가놓고 아악 아이 유키가 육등제 안 잡혀 유키 때문에 단장파이브 교육 안 시키냐고 애들 교육 안 시키냐고 교육 안 시키냐고 에이 열받아 진짜 여기서 못 있겠어 머리 아파서 여기 못 있겠어요 형들이랑 게임하고 싶어 형들 형들 형들이랑 게임할래 형이 형 형이 형 형이 형 원석이 형 형들이랑 게임할래 형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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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